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방분간 완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미국 골드만삭스가 전망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경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올해를 넘어 2023년 내내 계속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중국 도시 33개가 전면 혹은 부분 봉쇄됐다. 봉쇄로 경기 침체가 이어져 지방정부의 세수는 줄고 코로나 진단 비용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코로나 진단기업 8곳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약 2조 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는 가운데 진단키트 제조기업 등의 물적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비용 지급을 미루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내달 개막하는 제20차 당대회 이후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3년임을 추진하는 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중국 당국이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특히 베이징 주변 수도권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강화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5년에 한 번 여는 당대회에선 당 최고 지도부의 개편이 최대 초점이라며 도시봉쇄와 대규모 전수검사 국경 방역관리로 코로나를 차단한다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변경하는 일은 내년 개최하는 전국인 민대표대회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낮은 노인 백신 접종률과 백신 효력의 감소 등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전략을 장기간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다. 중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을 막겠다는데 중점을 두면서 점점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코로나 검사 횟수가 90억 회 이상을 넘었으며 미국보다 10배 많은 수치다. 광둥성 선전시는 주민이 집 바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광둥성 선전시는 주민이 집 바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일 PCR 검사 횟수입니다. 광둥성 선전시는 주민이 집 바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일 PCR 검사 횟수입니다. 광둥성 선전시 주민이 집 바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일 PCR 검사 횟수입니다. 광둥성 선전시 주민이 집 바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일 PCR 검사 횟수입니다.